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 선배님! 선배님! 아 선배님! 선배님! 안녕하십니까 선배님! 저 선배님! 네 선배 지금 어디 계세요? 네 선배님 저 유재입니다. 선배님이 주인이 선배님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선배! 지금 선배가 하려는 일 어 선배! 선배! 선배님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병가 냈습니다. 선배님하고는 선배! 어 저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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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괜찮아요? 선배! 선배는 지켜야 할게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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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은 선배! 선배! 아니요 아니요 선배! 네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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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선배는 제 도움이 꼭 필요하신 거네요? 뭐? 이거 혹시 선배 얘기예요? 선배 여기 어디야?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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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선배가 말한 것처럼 저 지금 선배한테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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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는 괜찮으세요? 선배! 선배! 지금 설명을 들어야 할 건 선배가 아니라 선배! 선배! 마치 선배처럼요. 선배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. 선배가 나타난 거고요. 선배. 그거 선배. 선배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. 선배! 선배! 네 선배. 그리고 선배가 나온 그 CCTV 영상이요. 선배. 아무래도 선배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네 선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. 선배 잠깐만요. 선배. 제가 선배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. 광장의 임시 상황실에서 선배랑 통화하고 나왔는데. 그래서 선배를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구나. 선배는요? 선배. 네 선배. 그리고 선배한테 얘기 못 한 게 있는데. 선배. 선배 CCTV 원본 영상이요. 선배. 선배 저예요. 선배. 선배 저기요. 근데 선배. 선배는 잘 모르실 거예요. 선배. 선배 그거 잠시만요. 선배 지금 어디예요? 선배. 안 돼요 선배. 그러니까 선배 말은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. 제가 그런 것까지 선배한테 말해야 돼요? 선배 제 핸드폰에 그게 선배랑 무슨 상관인데요. 그러면 선배는요? 저 믿지도 못하면서 이용만 했던 거. 선배 아니에요? 선배가 원하는 단서를 지고 있을지도 몰라요. 1년 전에 선배를 그렇게 만든 것도요. 저 그리고 선배. 선배는요? 아 그리고 선배. 아 선배. 비켜. 안 돼요 선배. 정신 차려요 선배. 비켜.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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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선배가 어떤 심정인지. 선배 믿어요. 선배. 그거 선배 잘못 아니라고요. 정말로 선배 동료를 죽인 사람은.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배와 선배 동료들을. 도구처럼 이용한 윗사람들이에요. 선배가 아니라요. 지금 제 앞에 있는 선배한테 붙고 있는 거예요. 아 네 선배. 선배가 하려는 복수에 제가 방해가 될까봐 그런 건 아니냐고요. 선배 이렇게 된 게.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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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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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가. 아 선배. 선배가 말한 그 물건이요. 아 네 선배 저에요.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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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말대로 백모사 안에 아빠가 남아있다면.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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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ım. 선배. odge 입장한 선배님. 제이아